거창군 소속 간부급 공무원 2명이 여경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거창군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위를 해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창경찰서 소속 여경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 2일. 사건은 지난달 31일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끝나고 치안 등을 담당했던 경찰 지구대와 거창군청 공무원들의 해식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경 A씨는 거창군청 소속 B국장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C가장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모욕 혐의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구인모 거창군수가 군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구군수는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한 점의 의욕 없는 진상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으며 향후 두 간부급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